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소방설비기사 전기분할을 함께할 표정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마치셨고요 필기시험을 마쳐서 합격권에 들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죠 이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간의 간격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끝나고 나면 가답안을 채점을 하고 가답안이 채점해서 합격권에 있다면 바로 이 실기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만약에 합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짧아서 합격권에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서 이 실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기가 합격률이 약 한 30%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유있게 공부해가지고는 불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 이 이론 부분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본격적인 공부는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를 약 10년 거 3번 최소 3번 정도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10년 거 3번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거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약 5년 정도 가면 중복되는 것들이 50%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년 정도 가면 한 60-70%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가면 금방금방 넘어가겠죠 처음 볼 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는 꼭 빈칸을 절대로 남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든지 빈칸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거의 다 빈칸이라면 그냥 나와도 되겠죠 하지만 내가 합격권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빈칸을 남기고 나오면 0점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그 무엇인가 쥐어 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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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또 쓴다라면 부분 점수를 약간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58점 59점에서 불합격을 합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60점 61점이에요 물론 높은 점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그 61점 60점 나오신 분들은 끝까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남아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쥐어 짜고 짜서 짜서 그렇게 해서 시험 답안에 무언가를 적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다섯 가지 써라 설치 기준을 다섯 가지 써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네 가지밖에 없다 그럼 네 가지만 쓰고 나오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섯 가지를 써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정 안 되면 1번에 썼던 걸 5번에 한 번이라도 더 쓰는 겁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렇게라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그 강의를 듣거나 뭐 하면서 그 주위에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언뜻 듣는 것들이 있죠 그런 지식들을 아주 그냥 어떻게라도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서 그냥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서 최소한 부분 점수 1점이라도 받을 수 있게 꼭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양심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못 쓰겠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관식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가지고 우리 소방설비 기사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방설비기사 실기 첫 번째가 1차 때 했던 구조원리가 있겠죠 구조원리 구조원리는 1차에서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2차에서는 이제 1차 때는 고르는 거죠 고르는 거지만 2차 때는 이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원리는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화재안전 기준에는 약 한 30여 가지 설비가 있는데 소방설비가 그 중에서 기계설비가 약 3분의 2가 되고 전기설비가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기계를 했던 부분들은 전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질 거예요 구조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맨 처음에 경고설비가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화재가 나면 경고를 해주고 사람이 비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경고설비죠 경고설비의 종류에는 비상경고설비가 있고 비상경고설비 또 여기에 단독경보영 감지기 단독경보영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상방송설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탐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설비 그 다음에 누정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이건 화재안전 기준에는 없지만 가스누설경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거예요 암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피난설비가 있어요 피난설비 피난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도등 유도표지죠 유도등설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피난설비에서는 물론 기계설비에서는 피난기구도 있고 인명구조기구도 있죠 자 그거는 기계쪽으로 넘어가고요 전기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전기에서 나오는 것은 유도등 유도표지하고 또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설비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설치기준하고 배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는데 소화활동설비에는 뭐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전기에서는 나오지 않죠 전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 아주 많이 나오죠 비상콘센트 나오고 이 배선 문제가 약 30에서 한 40% 정도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배선에는 가장 중요한 이 자동화재탄미설비의 배선 자탄배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탄배선은 최소 일곱 가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쭉쭉쭉쭉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스개소화설비 가스개소화설비 이산화탄소 하아론 뭐 청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배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습식이 있고 준비작동식이 있죠 자 준비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작동식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두번째가 배선 세번째가 자 논리외로 시퀀스 시퀀스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약 한 10%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그 논리외로 시퀀스에는 어 뭐 부울대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퀀스에서는 뭐 Y 델타 Y 델타 Y 델타 기둥외로가 있고 뭐 직윗기둥 자 그리고 논리외로 뭐 논리외로에 대해서 조금 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네번째는 기타 계산문제 기타 계산문제 계산문제에는 계산문제에는 뭐 전압강화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펌프에 용량 구하는 그런 문제 전동기 용량 그런 문제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은 거의 암기니까 그냥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이제 배선은 아주 이해를 좀 해줘야죠 저하고 같이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세번째 이 논리외로 하고 이 시퀀스 이 부분도 어느정도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